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주차문화의식을 심어주고 구정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어린이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어린이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2015년 겨울방학 주정차 위반단속 어린이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으로 일일 15명씩 나뉘어 4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 소개, 교통상황실 견학 및 체험, 주차단속 현장체험 등으로 이루어지며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신청서에 의한 개별 접수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모집이오니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